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건축시공의 건설업과 건설경영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공사비, 공사기일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공사기일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건설공사한다면 아마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죠. 제약을 받는다. 주로 도급식 또는 직영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물건도 사고 그다음에 인력도 구해서 하는 그런 직영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육체노동이 주가되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대량생산 불가능하죠. 조금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대량생산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건설생산물의 품질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가장 문제점을 놓으니까 이게 일정치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징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공사비, 공사기일의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상상할 수가 없는 이유고 건설생산물의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건물 하나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정답은 당연히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건축공사에서 V,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정의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V, 가치공학입니다. 이 가치공학이 정의로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거예요. 기능 분석, 비용 절감, 조직적인 노력, 제품 위주의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분석이나 비용 절감, 아주 조직적인 이러한 노력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품 위주의 사고가 아니라 발주자라든지 또는 사용자 위주의 사고입니다. 발주자. 사용자 위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다. 그래서 발주자, 사용자의 위주 사고다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V, 역시 가치공학이죠. 사고 방식과 가장 거리가 뭔가 그랬습니다. 제도, 법규 위주의 사고. 우리 금방 무엇을 위주로 했느냐. 발주자나 사용자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사고에 맞춰졌다는 것이죠. 비용 절감, 앞에도 나왔고 기능 중심 사고, 발주자, 사용자 중심의 사고. 뭐 이 얘기에는 더 말할 날이 없죠.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가치공학의 수행계획 4단계. 소위 V이죠. V 수행계획의 4단계. 얘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면 가치공학의 순서냐. 정보, 고안, 분석, 제안입니다.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얻어서 정보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뭔가 어떻게 안을 만들어내고 그 안이 나오면 이것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제안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치공학의 순서입니다. 가치공학의 수행 단계, 정보, 그리고 이것들을 고안을 해내고 여기서 뭔가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고 이상이 있냐 없냐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상이 없다면 이게 잘 됐다고 한다면 제안을 하는 정보, 고안, 분석 제안의 순서로 부위, 가치공학은 이루어진다. 정보, 그리고 생각을 해야죠. 고안. 어떤 안을 만들 것이냐. 그런데 그 안을 만든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분석이 옳았다고 한다면, 분석 결과가 우리가 고안한 것이 옳았다고 한다면 그 옳은 사고를 제안을 하는 이러한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보, 고안, 핀석 제안 이 순서가 바로 부위, 가치공학의 수행 단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건설업, 왜? 종합건설업. EC화 그랬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의 약자죠. EC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EC화, 건설업의 종합건설업에 대한 문제가, 세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은 대등 소위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약간씩 바꿔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저거 읽어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종합건설업 EC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종래에 사용했던 소위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단계에 와서는 소위 말하면 땅을 구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생각하고 땅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짓고 그다음에 그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해서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모든 단계에 대해서 업무 영역을 넓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시공이면 시공, 설계면 설계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그러한 건설업이었다면 지금은 계획이고 설계건 시공이건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한꺼번에 종합하는 업무 영역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종합건설업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요. 건설 과정 중에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저 주목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 생산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그 건설 생산에다가 중점을 둬서 결국 이러한 요소들 설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건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심지어 보수까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건설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역시 종합건설업 이시화입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소위 말하는 IT, 컴퓨터, 정보통신, 자동화 생산 조립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건설 행위를 수행하는데 기능들과 인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즉 각 건설업체들의 업무를 각 사이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최적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시화라고 합니다. 주목구구식이 아니라 무언가 계획적이다. 그런데 그 계획이 처음에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철거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다 넣을 수 없습니다.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내용도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건설 생산에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관리에서 옛날의 건설업에 비해서 업무 영역을 넓혀간 것을 우리가 종합건설업 이시화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이라고 한다. 세 가지의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죠. 이시화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는데 보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맞는 답이 왜 그런지 하는 내용만 보면 정답은 1번입니다. 이시화란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이란 종래 단순한 시공업. 종래는 아주 단순한 시공업이었다는 거죠. 공사하는 사람, 물건 사들이는 사람,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 다 따로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볼 때 종합기획관리하는 업무 영역을 확대한 걸 말한다. 즉 이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로다가 관리해주는 이런 기획관리하는 종합기획관리하는 업무 영역에 확대를 넣는 여기에는 건설사업의 발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업무 영역을 넓혀간 것 즉 이런 종합기획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을 우리가 EC와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나머지 내용은 다른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헷갈리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도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종례, 시공과는 다르다. 설계, 시공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관리해주는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종합건설업의 EC화라고 하고 있다. 다음 문제 보죠. 가치공학의 기법에서 어떤 개선활동이나 계획을 세울 때 적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치공학의 소위 수행 단계가 있었죠. 처음에 뭡니까?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고안을 하고 이 고안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의 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그 안을 제한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V라고 하는 가치공학의 소위 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기법에서 어떤 개선활동이나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서 세우느냐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머리들을 다 모아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브레인스톤입니다. 다른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죠. 즉, 가치공학의 기법에서 개선활동과 계획을 세울 때 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다 하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문제 봅니다. 건설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형성된 개념으로 건설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관련된 계획관리, 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계약, 시공, 유지 및 보수의 요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건설 종합, 건설업 얘기했죠. 건설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 건설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설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건설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설계의 모든 분야를 전체를 다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CIC다. 즉, 컴퓨터 인테그레틱 컨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이 CIC의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업과 건설 경영에서는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시화, 종래건설업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늘렸는데 그 업무 능력이 어디까지 늘어났느냐. 설계, 시공, 유지관리라든지 물자를 구입한다든지 심지어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부터 모든 계획을 세워내는 이런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건설, 종합건설업, 이시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 제가 설명을 아까 마찬가지로 드렸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소위 얘기하는 지금 얘기했던 계획관리, 엔지니어링, 설계, 구매, 계약, 시공, 유지관리, 보수 이러한 요소들을 통틀어서 그런 것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건설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오고 여기에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건설, 생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 생산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르는 요소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종합건설업의 그런 내용들을 다 주요 대상으로 하면서 건설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는 그런 방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CIC라고 했다. CIC,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컨스트럭션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시화와 그 다음에 CIC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보죠. CIC의 설명으로 옳은 것. CIC라고 하는 것이 뭐였나. 이시화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시화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그런 요소들을 건설을 하는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 건설, 생산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것들을 소위 말하는 각 건설업체에 가장 잘 맞는다고 하는 각 업체마다 업무 시스템이라든가 인원 구성이 틀릴 겁니다. 그것들을 최적화시켜주는 작업. 이것이 CIC다. 여기에는 무엇이 사용됐느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구성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자동화 생산 기술 또는 조립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했다. 보죠. 컴퓨터, 정보, 통신, 자동화 생산, 조립 기술 등을 토대로 건설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과 인력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각 건설업체의 업무를 각 사회 특성에 맞게 최적화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 CIC다. 이시화, CIC, 우리가 이시화에 대한 내용 하나 그 다음 CIC에 대한 내용 두 가지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헷갈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시화와 CIC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시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CIC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퓨터, 정보, 통신, 자동화 생산 이런 조립 기술 이런 것들을 건설 행위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각 회사에 맞는 그러한 업무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최적화 작업을 해준 것이 CIC다. 아시겠죠? CIC에 대한 정의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건설 공사 기획부터 설계, 입찰 및 구매, 시공 유지 관리 전 단계에서 업무 절차를 전자화하고 추구하는 종합건설 정보망 체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칼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이시화와 CIC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종합건설 정보망 체계입니다. 종합건설업 이시화에 정보망을 연결해줬다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망 체계인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건설 공사에서 기획, 설계, 입찰 및 구매, 시공 유지 관리 모든 단계죠. 건설 단계. 이것이 이시화나 CIC나 칼스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칼스는 이러한 것들을 업무 절차를 전자화를 추구했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화 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망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칼스라고 한다. 우리 VE, 그 다음에 EC화, 그 다음에 CIC, 칼스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칼스라고 하는 이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이런 모든 요소들은 EC화나 그 다음에 CIC나 그리고 칼스나 모든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각 회사에 최적화 시켜주거나 그런 것들을 건설 생산에 중점을 둬서 프로세스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이 CIC이다. 여기에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옛날 건설업하고 조금 다르게 업무 영역을 확대한 것이 결국 뭐였냐면 EC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 업무 처리, 업무 사항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정보망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칼스다.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문제를 다 쓸데없이 1급으로써 혼돈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건설사업자원통합전산망. 건설사업자원통합전산망 모든 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정보망 체계를 갖춰준 것이라는 거죠. 건설생산활동의 전과정의 관련과 주체가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교환,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의 용어로 오른 것. 그랬습니다. 뭡니까? 칼스죠. 칼스. 칼스와 CIC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개념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건물의 전수명 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 다 똑같다. 거기에 EC와 그 다음에 칼스, CIC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소위 BIM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런 업무 영역들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EC화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전산화해서 전산체계를 정보망 체계를 만든 것이 칼스라고 한다면 이런 용역들의 건설생산에 각 회사에 최적화를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CIC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러한 과정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 BIM입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BIM의 약자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 이걸 우리가 BIM이라고 한다. 아마 요사에 들어서 BIM, 물론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BIM을 많이 쓰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기업들은 거의 다 BIM을 쓰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다음 문제 봅니다.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공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완성된 도면만을 가지고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기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공사기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공정에 따라 공정이 공정자금을 우리가 나눠놓고 있는데 거기 따라 부분적으로 완성된 도면만을 가지고 각 분야, 전기기계건축, 토목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패스트트랙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기구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사이 TV를 보시거나 그러면 TF, TF은 많이 아마 얘기 들으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태스크포트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조직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면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도면만을 완성합니다. 즉, 전기기계건축, 토목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도면만을 완성해서 패스트트랙, 아마 패스트트랙 빠른 시점, 뭡니까? 진행 절차,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기구 그랬습니다. 라인 앤 스텝 조직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령식과 그 다음에 참모식을 합쳐놓은 라인 앤 스텝 조직이죠. 라인 앤 스텝 조직은 공사기관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도면을 다 완성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부분별로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면 그때는 라인 앤 스텝 조직을 만들게 될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소위 말하는 사활을 걸고 그 회사가 또는 그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때 사용하고 있는 것, TF 조직, TF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린건설에서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린건설. 린건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 뭐냐. 소위 말하는 낭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낭비 요소가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 관리를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관리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새로운 개념으로 둔 것이 뭐냐 하면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즉,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린건설의 특징을 보면 소품종 다량 생산입니다.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즉, 무슨 얘기냐. 여러 종류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평준화 생산, 흐름 생산. 또 장비를 사용하는데 작은 장비, 병용 장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낭비 요소를 전부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린건설의 관리 방법입니다. 자, 린건설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변이 생산, 당김 생산, 흐름 생산, 대량 생산 그랬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다품종 소량 생산, 대량 생산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변이 생산, 당김 생산, 흐름 생산 이외에 평준화 생산, 그다음에 소량 생산이라는 내용이 린건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건설업과 건설 경영에 대한 문제가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개념을 갖지 않으면 뒤에 가서 헷갈려서 이게 이거고 저게 저겁니다. 뭐 컴퓨터가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제가 E.C.Y.에 대한 내용, C.I.C.에 대한 내용 E.C.Y.를 하면서 C.I.C.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C.I.C. 그 다음에 V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칼스에 대한 거, B.I.M.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분야의 문제들은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기라고 봅니다. 정답은 당연히 대량 생산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P.M.I.S.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젝트형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협업관리 체제를 지원하며 정보 공유와 축적을 지원합니다. 공사의 진척 또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그랬는데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별도 관리한다가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조직 및 월간 업무 현황 등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즉,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 P.M.I.S.라고 하는 것의 특징들입니다. 그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젝트형 정보관리 시스템이고 협업체계 관리를 지원하며 정보 공유와 축적을 지원하고 조직과 월간 업무의 현황을 등록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공사 진척 또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공사비 편차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달성 가치, 목표 가치죠. 달성 가치를 기준으로 원가 관리를 시행할 때 실제 투입 원가의 계획된 일정에 근거한 진행성과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가 그렇습니다. 소위 커스트 밸리언스라고 하는 CV입니다. CV가 무엇이냐? 달성 가치를 기준으로 내가 목표치를 세워놨다. 그거를 기준으로 원가 관리를 시행할 때 실제 투입 원가의 계획된 일정에 근거한 진행성이 얼마나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원가 관리를 하는데 실제 투입되는 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성이 진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차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CV라고 합니다. 자, SV라고 하는 것은 공정 편차입니다. 사실 이 공정 편차라고 하는 것은 달성 공사비에서 계획 공사비를 뺀 거를 소위 말하는 공정 편차라고 하는데요. 성과 측정에서 측정할 때 지불된 기성 금액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성과 측정지까지 투입된 공사비 비용이 있겠죠. 이것들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공정 편차입니다. 그 다음에 CPI라고 하는 건 뭐냐? 공사비 지출 원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 거기에 달성 공사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 달성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불된 기성 금액입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거기 돼서 돈을 지불한 게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투입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것의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CPI라고 하는 공사비 지출 원가 지수다. 공사비 지출 지수 또는 원가 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SP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정 수행 지수입니다. 즉, 계획 공사비에 대해서 달성 공사비의 비. 달성 공사비의 비. 즉, CPI와 SPI를 보면 달성 공사비를 뭘로 나누게 되느냐? 실 투입비로 나눈 것이 CPI고, SPI는 계획 공사비로 나눈 거죠. 그래서 실제 지불된 기성 금액을 투입 예정된 공사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우리가 SPI라고 합니다. 자, CPI하고 SPI를 서로 비교해 보면 SPI, 공정 수행 지수. 이거는 실제로 지불된 기성 금액을 뭘로 투입 예정된 공사 금액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I는 공사비 지출 지수 또는 원가 지수는 실 투입비. 즉,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무엇을 이것으로 나누냐면 실제로 지불된 기성 금액으로 나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실제로 지불된 기성 금액을 계획 공사비로 나누면 SPI. 그 다음에 실 투입비로 나누면 CPI.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CV 다시 한번 보죠. 달성 가치를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 원가를 시행할 때 실제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공사가 얼만큼 진행됐느냐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V라고 얘기하고 있다. 소위 코스트 밸리언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것도 저기 뭡니까? 21년도에 처음 한 번 출제됐는데 점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들어있어요. BIM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 그랬습니다.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공정. 그렇다면 공급망 관리가 뭐냐 하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랬는데요.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물류 단계에서 무슨 이런 부품의 제공업자 또는 생산자 배포자 고객 이걸 사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물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공급망 관리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건을 사기 좋고 팔기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공급망 관리라고 합니다. 이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프리퀘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공사, 커튼홀 공사, 방수 공사. 방수 공사는 어떻습니까? 방수에 가지고 노부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커튼홀 공사, 커튼홀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같은 거, 유리 다 만들어서 공급이 돼야 되죠. 콘크리트 공사, 그 다음에 PC 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생산자라든지 배포자라든지 또는 고객이라든지 이러한 두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잘 맺어서 물류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리. 그것이 공급망 관리라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곡은 가스